안녕하세요 호주가이버입니다 오늘도 뚝딱 베이킹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단지 3가지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반죽부터 완성까지 딱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생크림 스콘 만들기입니다 3가지 재료에 20분밖에 안 걸린다니 엄청나게 쉽겠죠? 네 맞습니다 쉽게 맛있는 생크림 스콘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생크림 스콘 만들어 보시죠 3가지 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유지방 함량 35%의 휘핑크림이고요 흰설탕 그리고 셀프레이징 밀가루입니다 셀프레이징 밀가루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베이킹 파우더 3개 티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빵틀입니다 빵틀에 식용유 발라줍니다 자 5분 180도로 예열 들어가겠습니다 반죽 시작합니다 휘핑크림 1과 4분의 1컵입니다 먼저 1컵이고요 스파출라로 긁어줍니다 그리고 1분의 4컵입니다 1분의 4컵짜리거든요 이것도 싹싹 긁어서 내려주고요 다음으로 설탕이 1분의 3컵입니다 피스크로 설탕을 좀 녹여주겠습니다 네 살짝 녹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마지막 재료입니다 밀가루인데요 셀프레이징 밀가루가 2컵입니다 이게 입구가 좁아서 포기가 힘드니까 좀 큰 데다가 옮기고 퍼주겠습니다 자 밀가루 2컵 뭉치지 않게끔 좀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한 컵 두 컵 채 내려주고요 자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섞어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셀프레이징 없으신 분들 밀가루는 중력분이나 방력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얼추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밖으로 꺼내주겠습니다 바닥에 밀가루 살짝만 뿌려주고요 반죽 꺼내줍니다 반죽에도 밀가루 살짝 뿌려주고요 너무 힘을 주지 않고 모아서 돌리면서 살살 이렇게 해서 원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자 뒤집어 줄 건데요 밀가루 좀 다시 살짝 펼쳐주고 자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눌러줍니다 자 이거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거거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두께는 1인치 입니다 1인치 그러니까 한 2.5cm 정도 두께로 펼쳐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네모난 스콘 20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펼쳐 주겠습니다 간단하게 원으로 해서 원뿔 형태로 이렇게 자르셔도 됩니다 자 직사각형 되었고요 자 가로로 4개 세로로 5개로 잘라 주겠습니다 자 가로로 4개 반 잘라주고 자 이거를 또 반반씩 이게 끈적거리니까 스크래퍼에 밀가루 한번 찍어주고요 4등분 해줬고요 자 새로 5등분 해줄 건데 그러면 먼저 찍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간 그리고 이것들의 중간 트레이에 옮겨줍니다 정리 좀 해주고요 간단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열된 오븐에 넣고 구워주겠습니다 180도로 펜 같이 돌려주고 13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스콘에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는 생크림 만들겠습니다 휘핑크림 남았으니까요 자 한 컵 설탕은 4분의 1컵입니다 설탕 4분의 1컵 핸드믹서로 고속으로 1분 30초 정도 휘핑해 주겠습니다 정확히 1분 30초 지났고요 자 크림 상태 한번 볼까요 부드러운 크림입니다 살짝 찍어서 음 맛있습니다 스콘이 다 되었습니다 꺼내겠습니다 스콘이 다 되었습니다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도 스콘답지 않나요 그리고 바닥도 잘 익었고요 옆면도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쪼개 보겠습니다 와... 와...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스콘 기가 막히게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스콘 갈라지는 데를 따 주고요 잼입니다 잼을 한쪽에 발라주고 방금 만들어 놓은 생크림입니다 짠... 와... 와... 진짜 맛있겠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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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습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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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와... 세 가지 재료로 20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생크림 스콘이 만들어집니다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럽고요 은근한 단맛이 정말 죽여주고요 잼하고 이렇게 또 생크림 이렇게 속에 넣어주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만들어 보세요 만족하실 거예요 물건가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